프로폴리스를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의 환상을 깨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요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에 대한 환상을 깨드리고 프로폴리스 직구하실 때 확인하실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폴리스에 대한 영상을 3가지 올렸었는데요 프로폴리스 상식 5가지 고르는 법 4가지 그린 프로폴리스와 아르테필린 C에 대해서인데요 브랜드보다는 프로폴리스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원제품의 원산지보다는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프로폴리스 외에 다른 원료는 어떤 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당수의 해외 직구 프로폴리스 제품들이 불량하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불량한지 실제 판매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추라렉타 프로폴리스 그린 제품입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이죠? 그런데요 제품값에 비해 굉장히 적은 양의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했고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너무 낮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가 한 캡슐당 100mg 들어있다고 하는데 프로폴리스 원료 100mg 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5mg 들어있다고 합니다 너무 적죠? 그 다음에 써져 있는 아르테필린 C, 퀘르세틴 등등은 아예 함량도 안 써있네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밑에 보이는 그린 프로폴리스 워터 추출물은 캡슐당 고작 3mg 그 3mg 속에 고작 0.06mg의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냥 맹물이 더 낫겠네요 자 우리나라 프로폴리스 제품들 하루 섭취량 기준 플라보노이드를 몇 g 제공하죠? 16에서 17mg입니다 이 제품은요 하루에 5mg 함량 미달이죠? 이런 제품을 아이어버에서 5만원씩이나 주고 드셨던 거예요 어 미니멈 5mg으로 써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표시는 실제 함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난다면 규격화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겠죠 참고로 내추럴 알타 브랜드에서 파는 레드 브라운 얼티밋 프로폴리스 모두 마찬가지로 적은 양의 프로폴리스 낮은 수준의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특히 얼티밋 이 제품은 그린 레드 브라운 3가지 프로폴리스를 조금씩 섞은 제품인데 3가지 섞으면 더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넣어야죠 해외 제품 구매하실 때 플라보노이드 함량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이런 함량 미달 제품은 제끼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제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콤비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콤비타 제품들 중에 알약 타입 제품들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꽤 높은 편인데요 함량이 높다고 하지만 제품에 표시된 함량은 9알 기준에서의 함량이라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알 기준을 알고 계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콤비타 제품들 중 알약 제품에는 경질 캡슐, 연질 캡슐 타입이 있는데 제가 연질 캡슐에는 상당한 양의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죠? 기름이 싫으신 분들은 경질 캡슐로 고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콤비타 제품들의 문제점은요 제품의 원산지는 뉴질랜드인데 원료의 원산지가 좀 불명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좀 애매한 문구들이 써 있거든요 From Imported and New Zealand Sourced Ingredients 해외 수입한 원료와 뉴질랜드산 원료들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아 물론 프로폴리스 외에 다른 성분들 결정 셀룰로스나 이소말트 그리고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이건 유화제죠? 그리고 이산화기소 이런 것들이 수입한 원료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진짜 뉴질랜드산 프로폴리스만 사용했다면 표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내로 정식 수입돼서 시약처에 건강인흥식품 마크가 붙어있는 콤비타 제품들의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도 조금 수상한데요 왜냐면요 국내로 정식 수입되는 콤비타 제품들의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가 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거 뭐냐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가 안 써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 위반이에요? 인터넷 상세 페이지에는 뉴질랜드산이라고 써있는데 막상 더 중요한 제품 표시 사항에는 원산지 정보가 써있지 않다는 것은 국내로 정식 수입된 콤비타 제품의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를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아니길 바라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 상당수의 중국산 프로폴리스 원료가 사용된다는 것을 해외 직구 콤비타 제품들에서 좀 이상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30도씨 미만에서 보관하라는 문구인데요 제품마다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과연 뉴질랜드 현지에서 보관될 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운송되면서 통관되면서 30도 미만의 환경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얼마나 안정성이 불안정한 원료를 사용했기에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건 국내로 정식 수입되는 콤비타 제품들에는 30도 미만에서 보관하세요 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저런 건지 모르겠어요 프로폴리스 해외 직구하실 때 원료의 원산지나 제품에 써있는 주의사항을 되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캘리포니아 골드 누트리션 프로폴리스 제품입니다 하루 한 캡슐 먹는 제품이 90 캡슐 들었고요 즉 3개월치가 아이허브에서 7,900원 솔직히 이런 제품은요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드셔봐야 효과가 없어요 우선 프로폴리스 원료의 원산지나 플라보노이드 함량 등이 아예 안 써있죠 뭐 대다수 직구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칩시다 그런데요 이 제품의 표시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2배 농축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500mg 들어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 밑에 자연상태의 프로폴리스 1000mg에 해당하는 함량이라고 써있는데요 호주나 뉴질랜드 제품들 보시면 5배 농축 10배 농축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은데 2배 농축이 뭡니까? 농축하다가 그냥 중간에서 꺼냈나요? 게다가요 이 친구들이 사용했다는 자연상태의 프로폴리스 1000mg이 정확히 어떤 상태의 프로폴리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예요 솔직히 91분이 7,900원? 제대로 된 프로폴리스 원료를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원료값도 안 나옵니다 2배, 5배, 10배 농축 이야기가 나와서 몇 말씀 더 드리자면 가끔 이런 제품 있죠? 저희 제품에는 한 캡슐에 프로폴리스가 3000mg 들어있어요 6000mg 들어있어요 고함량이라서 더 좋아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캡슐 하나에 3000mg에 6000mg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시는 실제 함량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제품도 자세히 보시면 한 캡슐당 프로폴리스 600mg이라고 써있고요 그 밑에 자연상태의 프로폴리스 6000mg과 동량이라고 써있으니까요 실제 함량은 600mg이 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 10배 농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의 프로폴리스 원료를 사용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품질이 낮은 프로폴리스를 10배 농축한들 그게 좋은 제품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을 강조하는 제품들도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해외 직후 제품들 중에 굉장히 고함량의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한다고 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합성으로 만든 플라보노이드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프로폴리스 추출물 기준 플라보노이드가 10%를 초과해서 들어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당이었습니다 강인당이었습니다